안녕하세요. 오늘은 뮤비 촬영 이틀째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체리 생일이에요. 어제 케이크를 미리 주문을 하고 촬영장에서 생일 파티를 할까 합니다. 절대 이브 언니가 브이브에서 얘기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챙겨주고 싶은 마음에 하는 거랍니다. 예림아, 생일 축하한다. 체리 생일 파티에 오실래요? 생일 생일 파티입니다. 단체 부문 전에 하는 상태 좋지 않을까 생각해요. 체리 파티요. 파티원 1. 미리 초를 꽂아놓을까요? 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왜 힘들다. 너무 달게 생겼다. 체리는 무지하게 단어를 좋아하기 때문에 체리야, 그럼 뭐랄 거야. 저의 뿔 난 마음이요. 저의 가시도 친 마음. 체리가 오면 오는데 시뮬레이션. 짜증난다. 체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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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리야.